안녕하세요. 복트럭입니다.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2009년식 3.5톤 카고 크레인입니다. 차량은 이마이티구요. 2009년식 2009년 등록한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는 약 47만키로 뛴 차량입니다. 장비는 수산 3.14 장비구요. 4단 붐대가 있는 차량입니다. 앞뒤 자동 트리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2022년 3월에 구변이 완료됐구요. 검사까지 완료한 차량이며 올 정비를 끝낸 차량입니다. 많은 관심과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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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